자 오늘 KB증권의 김일영 팀장님 모시고 해외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팀장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변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미국 상황은 저희가 좀 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부터 살짝 짚어봐야 되는 거죠? 네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다. 제 차트 몇 개 또 가지고 하는데요. 그림 1번을 보시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이게 차트가 보시면 상당히 위로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잦아든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통제가 진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대통령이 누군가 싶을 정도로 계속 관련된 대책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바이든 당선인 언론이 이제 당선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이든 당선인은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서 11일 연속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일간 10만 명을 상회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18만 명을 상회를 했습니다. 이게 뉴욕타임스 기준인데요. 18만 명이라는 건 이제 다음 주면 20만 명도 넘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보통은 이동 제한 조치가 나오면 2, 3주 정도 뒤에 효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동 제한 조치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것들은 많지 않아서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 다음 것도 보시면 입원 환자 수, 중환자 수, 사망자 수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는 6만 8천 명이어서 지금 팬데믹 터지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의료 시스템의 부담들도 슬슬 커지고 있고 몇몇 곳에서는 상당히 좀 위협적인 상황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환자 수 역시 그렇고요. 사망자 수도 계속 늘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잘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왔었는데 최근에 일관 사망자 수, 제가 빨간색 선은 이게 7일 평균입니다. 7일 평균치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4월 중화수 때 비하면 아직은 적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북동부 지역에 한참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당시에 바이러스는 좀 치명률도 높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때였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대응도 좀 미흡했고 늦었고 잘 몰랐고 해서 사망자 수가 많이 늘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북동부를 합쳐놓고 보니까 미국 전역을 놓고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북동부를 제외하고 보면 또 상황은 꼭 그렇지 않아요. 뉴욕, 뉴저지 이런 데는 사망자가 4월 중화순에 워낙 많았으니까 지금 4월 중화순에 비해서 지금 사망자 수가 늘고 있지만 아주 낮은 수준인데 다른 지역들은 이미 다 이렇게 커브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서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5일 연속 지금 사망자 수는 1,000명을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아무래도 다시 또 4월처럼 인지는 몰라도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도 둔화될 거 아닙니까? 네. 이동 조치가 저희는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동 제한 조치는 이미 여러 지역들에서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확대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빨리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동 제한 조치가요? 네. 이미 시카고에서는 외출 자제해라라고 권고, 스테이 레어로 들어갔죠. 스테이 레어로, 외출 자제령까지는 아니고 권고를 했고요.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에서는 외출 자제를 일리노이주 전역에서 하자라고 해서 그것도 권고 사항이지만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미스컨신 네바다 지금 다 두 주 동안 외출 자제 권고했고 미네소타는 주점과 음식점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는데 뉴욕 주지사도 역시 10명까지 개인적인 모임만 허용하고 그다음에 주점, 음식점, 체육관 같은 거 다 오후 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조치들이 실효성이 있나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양상이 이전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전에는 3월, 4월, 5, 6, 7월 이때는 주로 요양병원, 젊은 사람들은 클럽에서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됐었는데 최근에는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좀 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녁 식사하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집에서 간단하게 게임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퍼지고 있고요. 사실 학교에서도 많이는 안 걸려요. 그런데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외국 아이들은 체육활동 같은 것들을 워낙 많이 하잖아요. 스포츠클럽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리그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같이 가다가 카풀해가지고 같이 가다가 걸리거나 아니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다 보니까 마스크를 써야 될 의무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마스크도 잘 안 쓰고 경계심도 그만큼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같이 갔다가 운동하고 때로는 합숙 같은 거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하루 이틀 같이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많이 걸린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좀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마스크도 강제되지 않는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많이 전염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임들이 아시겠지만 10명 이상 모이는 건 하지 마라고 해도 규정에 걸리지 않잖아요. 보통 5명 6명 이렇게 모이는 모임들이고 집에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 별로 이런 조치들이 효과가 있을까 저도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으로 이제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거의 한계에 조금씩 가는 것 같아. 그래 안 만나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진짜 못 참겠다. 나 친한 사람 만나야 돼. 그러니까 큰 행사는 없어도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친구들 또 모임 또 연말로 가잖아요. 그런데다가 제가 지금 확산되는 거는 아무래도 할로윈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때 할로윈 한다고 이태원에 아시잖아요. 그런 게 지금 200명으로 나타나는데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거를 근본적으로 막기가 참 힘들 것 같다. 법적인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지금 사실 되게 어려운 사항이 되고 있어요. 딱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도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로감은 너무 쌓여 있고 그동안 가족들 외에 예를 들면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이 자주 모이지 못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로 가면서 사람들의 모임이 확실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도 사실 이동 제한 조치를 좀 빠르게 시행을 했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11월 초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모이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방적으로 이런 조치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연말에 사람들이 엄청 모일 거라는 거죠. 작게 작게 오성도적으로 이렇게 모일 텐데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될 거다라는 거고 미국에서도 계속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해한다. 이렇게 모이는 것들을 이해한다. 그런데 모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보건 담당자들도 사실 막막한 거예요. 이걸 막아야 하는데 막을 방법은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게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미국도 그래서 유럽하고 비슷하게 예방적인 조치들이 이제는 슬슬 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동 제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다시 정리 드리면 지금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상이 예전하고는 되게 다르고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연말로 가면서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방적 조치들이 이제는 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잘 될까요? 네. 이게 어떻게 된 효과가 있을지는 어떤 조치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전면적인 이동 제한. 예를 들면 스테이로움이라는 게 사실 집에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친구들끼도 만나지 말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게 권고 조치지만 이게 강제된다면 마치 3월, 4월 때처럼 저희는 꽤 센 조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다 집에 있으면 경제활동이 이제 둔화되기 시작을 할 텐데 이게 시장 입장에서도 제일 큰 어려움이죠. 지금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소비도 그렇고 고용도 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나오는 데이터들 이게 리얼타임이라고 하지만 이게 실시간은 아니고 여기 사람들이 최대한 좀 짧게 짧게 높은 빈도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그림 세 번째를 보시면 미국의 오픈 테이블이라고 해서 식당 예약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지금 왼쪽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14일 평균의 예약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최근에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애플의 내비게이션 앱의 검색 빈도로 계산한 모빌리티 트렌드라는 지수인데요. 여기 자가운전, 도보 이런 것들은 쭉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증가율이 이거는 워낙 반등세가 셌기 때문에 8월, 9월 때부터 살짝 둔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보시면 이거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못했는데도 최근에는 다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택근무 같은 걸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는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JP Morgan에서 이코노미스트께서 하신 얘기는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액이 줄고 있다. 11월부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확실히 좀 적게 하고 소비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네, 적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신용카드는 사실 온라인 결제도 포함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다 줄인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거는 이제 더 쪼개봐야 저희가 알 수 있겠지만 좀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존의 프라임 대리가 좀 일찍 있었잖아요. 10월 달에.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살 물건들을 좀 일찍 사서 11월 달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뭐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도 모빌리티 리포트라는 걸 내는데 거기서도 이제 비슷한 흐름들이 계속 관찰이 되고 있고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 ECB가 개최했던 신트라 포럼에서 미국의 경계 복제는 견조하다. 그런데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몇몇 주들이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바깥 활동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백신 소식은 분명히 좀 긍정적이에요. 진짜 화이자에서 바이오엔텍이 나온 거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나오고 보급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거고요. 빠르면 내년 하반기 초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무엇으로 버틸 거냐. 저는 이제 여전히 꿈이 있고 그래서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망가질까 제 뒷부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그럴 거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은 확실히 좀 손해되고 추가부양책은 내년 1월 한국지각으로 1월 6일에 있는 조지아 연방상원의원 선거 2개 이거 결과 나와야 나올 거라서 그동안은 좀 경기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나 지방정부 등이 지원을 또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부양안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또 다시 엮어서 사람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뭔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동제한 조치가 나오는 걸 사람들이 제일 걱정을 해왔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리고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이동제한 조치를 먼저 비교적 전면적으로 시행했던 유럽 증시, 유로존 증시는 썩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저희 차트 또 준비했는데 네 그림 사본을 보시면 유로전에 대표적인 주가 지수 유로스닥스 50이 전면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 쭉 하락을 했다가 11월 초부터 다시 반등을 했고 여기 양봉 상당히 길게 그려진 거는 그 화이자 백신 얘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네 소식 이후에 반등해서 이전 고점을 지금 다 뚫은 상황인데요. 이번 주가 11월 셋째 주잖아요. 11월 셋째 주는 기억하시겠지만 화이자하고 바이오엔텍이 긴급 사용 신청을 할 거다라고 지금 현재 예고된 때입니다. 그리고 모더나 백신 소식도 곧 나올 텐데 그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그 모더나 백신도 화이자 백신하고 비슷하게 mRNA 방식을 쓴 백신이라서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만큼 좋을 거라는 얘기죠. 저희는 이런 백신 소식들이 계속 전해진다면 시장을 그래도 지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경제활동까지 지탱할 수 있을까 경제지표까지 지탱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의문이지만 우리가 경제지표가 안 좋다고 해서 시장이 반드시 안 좋은 건 아니니까요. 저희는 그게 어느 정도 유로준 증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확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ECB가 사실 코로나19가 유럽 지역에서 확산되면서 통화 부양을 더 강화했어요. 저희도 미국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일단은 추가 부양 협상을 계속 백악관하고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레임덕 상황이라서 백악관이라 이제는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일단은 카운터 파티가 됐고요. 그래서 협상을 하는데 미치 맥코넬은 경제지표가 잘 나오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 세게 하지 말자 타겟티드 해가지고 딱 필요한 데만 하자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된다면은 계속 그 스탠스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차트를 제가 두 개를 더 보여드리면 그림 5번인데요. 핵심은 추가 부양책이 대규모로 나오냐 소규모로 나오냐 핵심은 주정부 지방정부 지원이 들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금액이 제일 일단은 크거든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1조 달러 하자고 공화당이 얘기하는 건 일단 안 하자고 했다가 2천억 달러까지 조금 높였고 문우신 펠로시가 합의한 건 4,170억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연방에서 주정부를 도와주는 거 네 맞습니다. 이쪽이 보조금이네요. 네. 그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부양책이 크냐 작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정부 지방정부 지원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림 5번을 보시면 주지사의 소속 정당별로 일간의 신규 확진자 수 추이입니다. 공화당이 초반에는 아신 것처럼 북동부 지방에 많이 확산이 됐는데 거기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파란색이 쭉 많아졌다가 중간에 중서부 지방, 남부 지방에서 많이 퍼지었는데 거기는 공화당 우세 지역이어서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지역들에서 상당히 빠르게 확산이 됐다가 잠잠해졌었는데 최근에는 다 정말 구분 없이 공화당 주지사들이나 민주당 주지사들이 있는 지역 모두에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그림 6번 차트를 또 보시면요. 이거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낸 자료 9월에 낸 자료입니다. 그런데 주정부 지방정부 세수가 올해 내년, 내후년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정부 지방정부 피해가 작게 끝나고 그러면 저희는 지원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인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의 빈자리가 생겼고 그걸 주정부 지방정부가 메워야 되고 거기다가 코로나19 대응까지 해야 되는데 그 최일선에 있는 것은 주정부 지방정부입니다. 복원 같은 거 다 이쪽에서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쪽 주정부 지방정부의 재정이 뚫린다면 과연 공화당은 어떻고 민주당은 어떻고 이런 구분이 가능할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참고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이 있는 주가 켄터키주인데 켄터키주는 지금 연방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주 중에 하나예요. 재정사항이 썩 나쁘진 않을지 모르지만 이게 공화당 주가 재정사항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 괜찮고 민주당은 아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구분도 상당히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정부 지방정부 지원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시점은 조주아주 선거가 끝나야 내년 초에나 나올 것 같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취임을 하는 게 1월 20일인데 그때나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백신에 대한 기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큰 폭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혹시 하락한다면 저희는 여전히 경기민감주 비중을 더 확대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바이든 후보의 친환경 인프라 정책 수혜주인 소재, 산업업종, 친환경주, 파이브주 관련주 계속 좋다고 보고요. 부동산, 금융도 경기 회복 기대가 높아지면서 반등할 수 있는 저희는 지금 비중 확대해야 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순우 기자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